가을이 찾아온 숙소에 멤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우, 대워. 저 빨리 온 거예요, 빨리. 요즘 개편바람 부는 거 아니죠? 알죠. 조심스러운 거야. 근데 이미 끝났어. 칼바람, 칼바람이 불. 끝났어? 이미 개편바람 끝났어. 개편바람 끝났어? 우리 살아남은 거야? 살아남은 거야? 골고루, 골고루! 골고루, 골고루! 골고루, 골고루! 골고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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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! 근데 이거 봐, 벌써 홍시가 됐네. 이게 뭐냐? 이게 좀 감나무... 오, 골고루! 허늘, 허늘, 허늘! 아, 깜짝이야, 얘. 아, 진짜 내가 체출한다니까. 넌 뭐야, 이거 그런 거. 하아, 내가 진짜. 아, 옷을 나타나는 거야? 숙소에 일찍 도착한 성호는 동생들을 깜짝 놀라게 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네요. 칼바람이 불. 끝났어? 끝났어. 우리 살아남은 거야? 박성호 아웃! 박영환 아웃! 경환이가 너무 많이 해요. 경환이가 너무 많이 해요. 쓸데없이 많이 해요. 해피통에서 잘 하더만. 감나무 감나무. 거의... supreme. 이거 참신한다니까? 지금 하지 마는데 진짜. 아 깜짝이야. 지금 놀랐네. 깜짝이야. 경환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. 아 형 메시야. 메시야! 개편식이 돼가지고 예능국장님 좀 만나보았어요. 그래? 지금 몇 명 지금... 뭐 mbc 예능국장님? 와 이렇게 빨개야. 오랫동안 눌렀었어. 가면에 부작용. 얼마 전에 회식도 주고 쓰고 왔더라고. 아 그래? 얼마 전에 이거 새코너에서 이런 거 했거든. 미련이 남남아. 안 됐어 잘 이게. 안 할래. 안 할래. 안 할래 직전까지 갔어. 형 안 할래 그거 하정훈씨가 광고에서 하잖아. 느리게 사는 거 가끔 좋지. 안 할래. 하정훈씨한테 한 번도 해. 이렇게 하면 돼. 하정훈씨. 똑똑이들이야. 엎장이 무너져요 가슴이. 손가락이. 등고기 때문에. 하정훈씨. 광고 그렇게 많이 찍었으면. 500원만. 태호 형 뉴욕 잘 갔다 왔어요? 뉴욕은. 뉴욕. 그래서 뉴욕커 뉴욕커 하나가. 스테이크가 이만식하고 사람도 이만식하고 엉덩이도 이만하고. 거기는 레깅스만 입고 다니더라고. 진짜 누가. 나 깜짝 놀랐어. 엉덩이가 이만한데 레깅스만 입고. 레깅스만 입었는데. 트레이닝복인데 커서 좀 레깅스된 거 아니야? 레깅스인데 위에가 우리나라 이렇게 입잖아. 근데 거기에는.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러고. 계속. 뛰어다니는 거야. 저도 살짝 에피소드가 있는데요. 뉴욕이야? 아니 나는 이제 파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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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렇게 수석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. 김준호 씨 이거 보이드 여권이네요 이러는 거야. 내가. 보이드 여권이 뭐예요? 보이드 여권이 뭐예요? 보이는 여권이 뭐 안 보이는 여권이었는데. 폐기 여권이래. 이걸 폐기하고 새 여권을 내가 받아봤는데 폐기 여권을 가져간 거야. 아이고. 못 간 거야? 못 갔어. 아니 갔더만 해. 아침에 못 갔다고. 오랜만이라 할 얘기가 많은 멤버들. 그런데 체험 주제는 안 궁금하세요. 근데 왜 쌀을 갖고 오라고 했지? 어 형 다 쌀이야? 아니 난 좀 나눠서 갔다 왔잖아. 아 나 뭘 난. 나 아침에 쌀 피다 쌀 쏟았다니까. 진짜 짜증이 이렇게 나가지고. 우리가 쌀을 내가 볼 때는 하는 거 봐서는. 미션이 나눔 이런 거다. 그렇지. 난 지금 가을이어서 가져온 쌀만큼 추수해 오는 줄 알았는데. 가져온 쌀만큼 추수해 오는 줄 알았는데. 가져온 쌀만큼 추수해 오는 줄 알았는데. 일단 가을이 추수철이잖아 지금. 우와. 우와. 나는. 갈았네 갈았네. 방앗간에서 쪘지. 왜 쪘왔어. 왜 쪘왔어. 키오는 용이야 시키지 마는 짓네. 아니 근데 왜 쌀 사오라는 거야. 사오라 그런 게 아니라. 난 너무 궁금하다. 이건 진짜 궁금하다. 이번에 체험할 주제는. 과연 이번 체험 주제는 무엇일까요. 이웃의 도움으로만 사는 거예요. 이웃의 도움으로만? 이웃의 도움으로만 사는 거예요. 이웃의 도움으로만? 거부하 반찬없이 살기랑 다를 게 없어. 이웃의 반찬 얻어먹는 거야. 이웃의 반찬 얻어먹는 거야. 물물관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주고 김치 같고. 앞으로 이제 5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. 그거는 도움을 얻어서 그걸로만 생활하실 수 있어요. 먹는 거 또 그냥 거지 아니야 거지. 얻어먹고 거지가 지삭이?